모든 한국, 남북,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 국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예에서 세상에서 금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귀한 금속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지 자문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비눗방울처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다음 순간에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이 글을 읽고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비디오를 시청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금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므로 고대부터 인간은 종교의식, 의뢰, 특별한 행사, 왕, 정부, 평민, 성직자, 예배장소 등에서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황제이시며, 알라만이 홀로 계시고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모순된 대답이 있습니까? 그럼 이름은 누구죠? 비트코인 디지털 통화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이 창시자의 이름을 모르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것은 단지 비밀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나란 일본 신사가 나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창시자이자 창시자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와 비밀을 쉬게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전능하신 알라에 의해 창조되어 이슬람교를 위한 알라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인류는 알라의 뜻과 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식과 숨겨진 것들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이다. 알라께서는 사람들이 귀를 잃고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때때로 진리를 개시하셨습니다. 알라께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선지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을 인도하고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낮은 부분이나 산속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는 강력하고 막강한 힘만이 금물 수백만 또는 수십억 동안 인류에게 숨겨져 있던 그곳에서 창조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연령 그러므로 우리는 알라시는 단 한 분이라는 보편적 진리의 문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신은 지역신이 아니며 이것은 알라 주님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창조자 비트코인의 숨겨진 창시자의 예처럼 우리는 우주에도 강력한 창조자와 창시자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었던 태초부터 오직 알라만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알라의 마지막 책인 성구란을 공부하고 이슬람다와 다워 또는 전파의 일부가 될 때입니다. 알라께서는 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큰 궁전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며 또한 그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수, 교육자, 교사, 유명인사, 사업가, 기업가, 학자, 생산직 근로자, 주부, 대학생 및 기타 러시아아 국민 여러분께 이 채널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및 기타 언어로 번역된 성구란을 읽으려면 아래 외부 웹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라의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공기부터 물, 음식, 건강, 돈, 몸, 영혼, 피, 부모, 직업, 집, 자녀 등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성구란 한 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알라의 축복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55. 아르라만 웹링크는 여기입니다. https, colon, s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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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란, 점, 컴 전능하신 알라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전능하신 우주의 황제 알라께 감사와 감사를 표할 때입니다. 이는 꾸란 5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웹링크에서 언어 번역을 확인해 보세요. https, colon, slash, slash, 코란, 점, 컴, slash, o 전능하신 알라께 감사를 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결제하고 공유해 주세요. 채널 이 채널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 주세요. 채널